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통대참 갖고 왔습니다 통대참에 파김치 직접 만들었고요 찍어먹는 참소스 있고 옆에 자몽소다 마실게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미쳤어요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굳이 자른 의미는 없지만 한번 잘라봤어요 이제 점점 더 맛있게 먹으면 맛있게 먹어요 그렇다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됩니다 걸어는 젤리 매콤달콤달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나는 이 시간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잘 어울린다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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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$%$%$%%$%% 매콤하고 매콤해요 청양고추를 만들 수 없는 생선과 함께 먹지 않아요 오징어으로 냉동실에 끈적이네요 매 перг 칡수 마지막으로 매울맛앤 너무 맛있어 주유 버섯은 처음에 갔어요 아삭아삭 가게가 아니어서 사실은 김치찌갈로 benef 더 robotic 저는 이건 하나의 삶은 돈까스는 아삭한 맛 더 맛있엉 더 맛있게 먹기 더 맛있게 먹으러 가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요 consequence 이 마요네즈는 마요네즈가 너무 질투하는 것 같아요 또 샤넬에 부터는 배면 hull에 부터가 안 돼요 오징어 와인 요리에서 여행 동시아 용접 영상을 한 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운 congress다니 하나 더 먹어요 고춧가루 소금이 계속 쌀선 소금으로 입을 수 없었어요 고춧가루 파김치가 생각보다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하진 않네요 치즈가 더 맛있어졌어요 이 치즈는 좋아서 먹기 좋고 매운 치즈가 더 좋았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먹기 좋았어요 치즈는 그런지 만들어 보기 때문에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는 치즈는 미친놈이 더 맛있었어요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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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통대창 먹어봤습니다 화면으로는 다시 말씀드렸지만 좀 하얗게 보일수도 있어요 근데 충분히 익었고요 너무 잘 익었어요 너무 맛있었고요 느끼한거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느끼한 맛을 즐기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파김치가 너무 많았던 느낌이 났네요 그 정도로 느끼한걸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오늘도 다들 감사합니다 좋은 밤 군밤 드세요 뿅 툭 운소 툭 운소 아